안녕하세요 만천 입니다 제2회 곤충 조매 나눔회장에 나갈 곤충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열심히 뽑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50번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참조하시고 조매 나눔회장에 참여하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입니다 람프리마 20에서 29 5마리 한 세트로 나갑니다 색깔종으로 최대한 골라봤습니다 다음에는 30에서 39도 이렇게 5마리씩 했습니다 40에서 49도 5마리 한 세트입니다 다음은 파파 뉴기니아 모르베산 람프리마 입니다 자 다음은 인슐랄리스 입니다 인슐랄리스는 5번 6번에 자 뮬로리 퍼플 40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예쁜 색깔입니다 7번에 자 마다가스카로삼의 기가스 장수풍뎅이도 2마리 출연합니다 멀랭칸피 91도 출연합니다 자 11번은 펠랭섬의 신타에도 자 117짜리 코카소스도 자 뿔 기형 코카소스도 자 틀라스 90뿌라스 입니다 와 진짜 코카 만합니다 그 다음에 뿔에 돌기가 있는 기형도 자 미얀마의 하드위키도 5각볼 중에서 블랙형입니다 싱크투스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놈입니다 힐투스도 출연합니다 앞장다리 다음에 헥소돈두 1번에 콜비 한 마리짜리도 4마리 한 세트도 다음에는 압두수스 그 다음에는 게히니 다음은 루틸란스 아울수스 1번 딱정벌레 청단북한산입니다 몬타넬루스도 2마리 그 다음에 기라파 최위는 4마리가 에어라포스 85뿌라스도 로젠비르기 대형 73두 모레캄피 모제리두 대형으로 2개 특이한 기랍잡이두 자 임페라토르 한쌍 대형 기랍잡이죠 다음은 우리나라 기랍잡 아니 비단벌레 천연기어물과 예전에 같은 학능이었던 폴기디시마 어? 이거는? 자 이것은 아종인 알테르난스입니다 멋지죠 자 이것은 역시 폴기디시마 천연기어물 대리만족입니다 다음에는 쿠베라 알티콜라 초대형 두마리 다음은 알티콜리스 남미 사슴벌레도 내눈 사슴벌레 한쌍 이렇게 총 51개 51개 일단 51개 정리했습니다 현재 지금 10명 정도 선착순 1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래봅니다 만천입니다 멋있다